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내일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또 전해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미 저도 여러 번 전하기도 했던 말씀이고 또 최근에 와서 또 백투베이직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또 이 본문이 걸려서 계속 전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보다 싶어서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할 여지들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참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게 이미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만 한 번 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경험했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한 영적으로 로맨틱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었다 야 이게 삶의 자리가 크게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의 나름대로 좀 낭만적인 생각들이 조금 팩트를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것은 그날 성령 받아서 한꺼번에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15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150명 들어갈 다락방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해져가지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방언을 외치게 됐다 굉장히 이 삶의 자리가 변하는 큰 변화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 그렇게 선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1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다락방이 있다는다면 그게 과연 다락방일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것은 유대인의 가혹 구조를 우리가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인데요 유대인들의 오래된 가혹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개념 옛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2층에 있는 댄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식으로 요즘 설명하면 그래서 굉장히 넓은 2층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15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둔하고 숨어있는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저택에서 150명이 모여 앉아도 되는 2층집에서 같이 있었던 그게 마가 다락방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엄친아가 제가 마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불을 두르고 따라오다가 놀래서 벌거벗고 도망갔던 젊은 친구도 마가로 추적이 되고 그리고 마가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2층이 150명을 수용할 만한 큰 2층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중에 시작된 게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묘한 갈등이 생기게 됐던 계기가 된 마가도 워낙 부잣집 아들로 이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먼 선교여행을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도망가버렸던 사람도 바로 마가였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조그마한 다락방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 맞고 크게 뜨거워졌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큰 2층 저택에서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왕하는 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지 그걸 왜 그럼 또 성전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일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메라고 되어 있죠 이 집이라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마가 다락방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다락방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하우스 어하우스가 아니라 정관사적 개념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더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집의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의 개념은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누구 안 보이더라 어디 갔네 큰 집에 갔다 왔잖아 무슨 뜻이죠 깜빵 갔다 왔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집 할 때는 그건 감옥을 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 집 이러면 그게 바로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의 맨 끝에 보시면 누가 보금 맨 끝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과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개된 장소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누가 보금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한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길어봐야 7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6월 전에 죽으셨고 오순절 날 성령 임하셨는데 그 사이가 49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혀서 죽으셨고 주일 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함에 성경을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뽑아보면 6일에서 7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에 갔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 40일 이상은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6일 내지 7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기도를 폄하자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없이 성령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무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6월절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 6월절에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구약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6월절에 죽으셨고 또 오순절에 출애급 때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그때 예수님께는 하늘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구속사적 맥락으로 본다면 십계명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율법이 율법주의로 변질되죠 동시에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잘못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에 빠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율법은 선하나 율법주의가 생기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우나 그것이 은사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그래서 6월절에 일어났던 일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과 십계명을 받느니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이 7일 정도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에 가득한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언은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사에서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말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던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이사야가 말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만민 지금까지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보면서 오늘 열심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강조점이 만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데피니션을 준 거예요 이 성전에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온리가 아니라 Jews 온리가 아니라 이제는 만민 All nations 모든 족속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한 개념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성취가 되어있느냐 성전에서 방언이 터져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었을 때 이사야가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유대인들의 언어만 넘치던 곳 그러나 오순젤날 성경이 임하자 이사야가 기다려왔고 예수님이 컨펌해주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젤날 성전에서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안에 제사장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생들 다 모여있습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순젤날 성전에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있으면 그게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좀 그림이 안 나와요 마가의 집에서 방언받고 성전까지 방언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것도 좀 그림이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성전 안에서 오순절이면 당연히 성전을 가야 되는 거죠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에 성전에 가 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제 금요회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순젤날 성령의 기름 같은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의 역사는 유대인, 남자, 제사장, 왕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만, 성별로는 남자만 그리고 직분으로는 제사장과 왕 이 세 부류에게만 해당되던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젤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날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제사장을 제외한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무명의 평신도들과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는 상상도 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이 기능을 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만인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도 가리지 않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 아람어나 아니면은 각 나라 방언이거나 하나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겠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종교가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 막연한 이사야의 그 가르침이 뭔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제사장만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 출신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족숙들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뭐가 세워집니까?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므로 성령님을 왜 봤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왜 경험합니까? 그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성별, 직분별, 인종별 언어적인 어떤 차별과 차이를 존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은사를 체험해봐도 여전히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인종적 편견이 가득하고 있고 네가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너는 히브리어를 하느냐, 딴 나라 말을 하느냐 네가 직분이 제사장이냐, 평신도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은사가 넘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가치와 통념을 바꿔놓은 걸 말합니다 세상의 혁명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신흥상공인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족들이 중심으로 되어진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땅을 가지고 소작인들을 사용하던 그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산업시대에 기초한 귀족계급은 아닌 일반 시민계급들이 부르조아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큰 전환점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거기서는 굉장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귀족계급과 시민계급인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부르조아 계급 간에 굉장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서 시민들의 자본계급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귀족계급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두 번째 세상을 뒤집어놓은 두 번째는 폴리티컬 그리고 필로소피컬 레볼루션입니다 말 그대로 칼막스의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본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조아를 타도하는 계급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의 혁명은 계급 간의 갈등이에요 귀족계급과 부르조아 계급의 갈등 그리고 부르조아 계급과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죽어야 하고 한쪽은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한쪽은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3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는 타도와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자유인과 종이 노예와 귀족이 그리고 무슨 언어를 쓰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왕족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는 아프리카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로마의 귀부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시대에 천박하게 여겨졌던 동네 아줌마의 이름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름이 뉘앙스가 좀 안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로 옮겨 놓으면 클라우디오와 이렇게 하면 그건 귀족지반 분위기고요 그리고 좀 다른 이름은 뭐냐면 지방 출신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안성댁 이런 이름입니다 점촌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지방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수준이 아니고 한국식으로 옮겨 놓으면 여러분 신사임당과 뺑덕어멈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안디옥 교회에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이 우리식으로 뉘앙스를 느끼려고 한다면 거기에 지도자 중에 신사임당도 있고 뺑덕어멈도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저히 같이 머리 맞대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한 교회가 되겠던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자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되지만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 기도가 터졌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틀렸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가 일어났던 뜻이에요 오순절날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 고원주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절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언어적인 장벽과 신분의 장벽과 내 개인의 경험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기 성교를 가셔도 압니다 어저께도 보셨습니다만 그 안 되는 말로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언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설픈 몇 마디의 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적인 장벽과 우리의 경험의 장벽과 인종의 장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방언기도가 틀렸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 오해는 정리하자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난곱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고 프렌치를 잘하게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장벽과 우리의 신분의 장벽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복음 증거의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방언 못하는데 성령이 없는 건가요 아 글쎄요 잃어버린 영혼과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을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성령님 안 계신데 방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라보는 오순절 성령 임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태리어로 그리고 각 나라에서 왔으니 폴란드어로 로마어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 이태리어 쓰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어 쓰시는 분 보셨습니까 일본말 하시는 걸 그렇게 우리가 쉽게 봐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기도는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개념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그 방언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 방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 그건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단 잘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깊이를 향해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맞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방언밖에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선교와 복음 증거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그 병고침과 귀신 쫓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도구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은 사라지고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바로 온전히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교회 안에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목적은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